대박, 대박. 봤어, 지금 봤어. 진짜 찐이다. 박태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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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박. 우와, 짱이다. 저 문화 한 마리라면 또 잡채의 품격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. 우와, 짱이다. 문어가 이렇게 와 있네. 우와, 언니 문어 신기해. 너 이렇게 처음 잡아봤지? 네 명이서 먹고도 충분한 양을... 네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충분해, 저는 거면. 장갑 뭐 있어? 대박이다, 언니 뭐 줄까요? 전복, 장갑을 닦으려고. 언니, 전복도 날거리 먹어요? 너 왜 회 안 먹어? 이렇게 잡아서는 안 먹어 봤지. 이거 어디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. 수족관에 오래 있는 게 아니니까. 언니, 먹어봤어요? 그럼. 진짜? 전복은 날고, 자복은 바로 안 먹어 봤는데. 언니, 언니 괜찮아요? 우리 언니 괜찮아요? 해보지도 아랑거리해서... 하고 있네. 맞나? 이 케란 거? 바로! 즉석에서! 바로 따서 먹어야지. 이렇게 먹어야지, 이렇게. 이게 최고지. 저 꼬딱꼬딱한 그... 오케이. 우와! 여기 나 해녀 같지 않아? 이렇게. 우와, 이 언니 봐라 진짜. 여기 몇냐? 자꾸 뜯어. 어? 먹어, 잡사봐, 아가씨. 언니는? 통으로 넣어야 되죠, 그러면? 아... 난 여기서 오래 산 사람이야. 아니야, 잡사봐. 먼저. 잡사봐. 아, 호강해요? 응, 많이 먹어. 이야, 햄버거처럼 저렇게. 아니... 아, 진짜. 근데 식감은 장난 아니다. 대박이다. 오케이. 짜다. 짠 맛에. 먹는겨. 많이 짠데요? 그거 생수 있으면 한번 헹구면 되는디. 바닷가는 그렇게 해서 먹는겨. 아, 정말. 이야, 저거는 진짜 사실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, 저게. 그렇죠. 이게 제가 전복을 딱 먹잖아요. 자연스럽다 먹으면서. 계속 씹잖아. 그럼 안에서 요리되는 느낌? 짭짤함도 섞이면서. 처음에는 딱딱하잖아요. 이제 내가 계속 씹으면 안에서 약간 맛이 바뀌면서 요리되는 느낌. 저건 꼭 겪어보고 싶네요, 진짜. 아, 설크도 바로 즉석에서. 이야, 우리 우리 쌀이 님이 신났습니다. 이제는 이 섬의 주인입니다. 아, 우리 쌀이 님이 신났어요. 그 큰 거지, 이거밖에 안 나왔어? 원래 그래. 어, 진짜? 이게 노동에 비해서 진짜 먹을 게 없거든. 나 이거 먹어볼까? 먹어보고 싶어. 이거예요, 이거. 이건데 저게 바다 한가득이에요. 우와, 민규. 바다향이 깊게 느껴집니다. 고소하지? 맛있지? 음. 달지? 오. 언니, 이 마지 사람들 성게랑은 성게 먹구나. 기가 막히네. 다시 먹어볼까요? 다시 먹어볼까요? 기다려봐. 그만 먹어. 뭘 먹어, 지금. 뭐하나 싶었는데, 그거는 식사라고 그러셔. 나 지금 엉덩이 너무 아프다. 아이고, 우리 일하는 총각도 하나 까줘야겠네. 우리 쌀이 님이 신났습니다. 드디어 미소를 보입니다.